잠시 후 1분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마스키 상태로도 뚫고 나오는 발성 이것 또한 내 장점 보이스 플랜스에 나갔어 기간 잡아야지 It's my time 놀라겠지 깜빡 가지 캔시 타임라인 트렌디 앤 펜시 That's me new MC 하나 더 남김없이 전부 보여줄 테니 하이파이 안녕하십니까 FNC엔터테인먼트 현생 최조입니다 앞서 간단하게 비트를 만들고 랩으로 자기소개를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이것 말고도 준비된 것들을 전부 방송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10초 남았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